안녕하십니까 모장 입니다 아 베트남에 와 가지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고 오늘은 제가 너무 최애하고 있는 커팅 업계 마스터 제가 좋아하는 커스터마이징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로고를 만들어서 모자나 의류에 붙이는 건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이 친구가 새로운 워크샵을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고 베트남 왔다고 그러니까 꼭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 필름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스탈스 그 장비를 제가 좀 구매하면서 이 친구를 알았는데 와 이렇게 쇼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직원들도 많고 필름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 좀 가지고 있고요 아 이 친구가 릉이죠 친구가 이렇게 샘플을 좀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여기 와 보니까 저번에 만들었던 워크샵보다 훨씬 잘 만들어 놓고 2층까지 이렇게 쌓였는데 2층에 이제 비밀의 장비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 유튜브를 공개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업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샘플들을 만들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 가지고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고 고급 장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수공으로도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최신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필름과 나염의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피 뜨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손으로 떼 내야 되고 핀트 맞춰 가지고 프레스를 눌러야 되는 건데 남들보다는 대단히 노력을 했고 야 이거는 비싸겠다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들 펄 들어간 걸 두 겹으로 해놓고 실리콘들 이렇게 실리콘 두 겹 이거는 후로킹이라는 태도의 기법이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한 땀 한 땀을 다 따내야 되는 그런 로고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다양한 필름들과 볼록 나오는 기법 메탈 같은 느낌 이게 이제 프로킹이라는 그런 뭐 만졌을 때 벨벳 같은 느낌이 나는 재질 야광 이렇게 펄 펄에다가 칼라를 집어넣고 글리터 네온 네온 칼라의 또 글리터 이제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3d 이건 또 높이 올라온 것들 와 자수 같은 느낌들 비즈 같은 느낌들 이런 색 변색의 느낌들 라벨 유 라인스톤 이런 다양한 기쁨 들을 만들어 내고 또 깔끔하게 커팅 해내고 시트 프레스의 양을 시간과 온도와 압력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일 최적을 이렇게 찍어 내는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기술이거든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건 쉬운데 그 필름들이 너무 이렇게 다양한데 얼마의 프레스 힘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온도로 찍어 내느냐 이런 게 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걸 다 마스터 한 사람이죠 별의별 기법들이 다 있고 이 커팅 선들이 되게 깔끔해요 이게 이제 실력이고 기술인 건데 야 정말 독특한 게 많이 있고 자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자수를 만들어서 프레스 눌러서 이 겉면에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게 여기 이제 또 기술인 게 여기 테두리로 깔끔하게 글루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붙이는 기술 그리고 저걸 커팅 해내는 좀 있다가 또 많은 샘플도 보여드릴 때 설명할 건데 그걸 커팅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필름들이 두께감도 있어 가지고 뭔가 톡 튀어나와 가지고 느낌도 참 좋고 다양한 볼륨감 나오고 반사가 되고 실리콘 두께감 느껴지시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는데 이런 기술들을 마스터했다 와 여기 봐 글씨들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의류의 로고들이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작은 로고가 들어갔지만 비싸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자수를 놓고 그 뒤에 핫멜트 글루라는 거를 딱 필요한 부분에만 딱 이렇게 잘라서 붙이거든요 이런 심플한 로고들 하나 모자에 하나 간단하게 있거나 아니면 의류 같은데 가슴 부분에 조그맣게 딱 있어도 예쁜 그런 로고들이잖아요 이런 로고들이 이제 어려운 게 이렇게 글루를 놓고 깨끗하게 잘라내 주는 거 솔직히 프레스는 아주 쉬워요 실리콘 패드 올려놓고 입체감이 죽지 않게 다람쥐가 볼륨감까지 좀 좋네요 깨끗하게 실도 좀 75대냐 60대냐 이런 걸로 좀 얇은 실 써가지고 디테일하게 살렸고 정확하게 잘라내서 이 자수를 놓은 건지 아니면 히트프레스로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작업은 여러 개 하고 있어 가지고 되게 많아요 이런 건 실리콘 이렇게 컷 해내고 작업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떼어내고 필요한 부분은 남았고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 부분만 티셔츠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붙여도 이게 입체 볼륨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몇 미리인지 모르겠는데 0.3 0.5 0.8까지도 올라갔는데 아까 이거 보여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모자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이런 거를 저를 통해서 발주를 하실 수 있어요 디자인을 하시면 디자인에 패치를 드리면 뒤에 이제 핫멜트 처리가 돼 있고 히트프레스 제가 추천하는 히트프레스에다가 올려놓고 10초 누르고 한 번 더 체크하고 10초 정도 더 눌러서 두 번 정도 눌러서 이 뒤에는 글루가 충분히 녹아서 원단 안으로 흡수해 가지고 딱 붙어버리면 손으로 뜯어도 절대 안 뜯어져요 너무 강력한 자수에는 또 이게 글루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에도 이 모자 밋밋한데 이거 하나만 딱 올려놔도 모자가 달라지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또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가격도 좋고 수준도 높고 베트남에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에 나가는 큰 오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친구가 쳐내면서 수준 높은 커스터마이징에 미니멈이 대부분 200개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오더 하기도 쉽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수 패치를 만들어서 그냥 요청을 하시면 자수 패치 테두리 깔끔하게 천걸 완성자수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테두리만 딱 쳐서 그렇게 부착하면은 또 모자가 순식간에 완성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께감 있는 실리콘도 히트프레스로 이제 붙여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보풀자수라고 하는 그 특수 자수 기법도 써가지고 이제 패치를 만들거나 핫멜트 뒤에 이렇게 핫멜트 붙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귀여운 F자 폼 간단하게 티셔츠에다가 붙이거나 모자에도 붙여도 되고 그냥 10초 20초 면은 제품 하나를 뚝딱 완성해 내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수를 이것도 되게 이제 얇은 실로 여기가 제가 알기로 ZXK 장비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라서 자수들을 ZXK에서 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디테일들이 엄청 깔끔하게 다 살아있죠 이렇게 직조라벨도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 이렇게까지 직조라벨을 짜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직조라벨도 MOQ 1000피스로 50피스 500피스 MOQ가 아닌데 저는 MOQ 크게 상관 안하고 이 친구 저희 아주 친한 친구라서 이렇게 오다도 많이 받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DTF 필름이에요 이 친구도 없는 장비가 없어요 베트남이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장비들은 장비병 걸리는 사람들 같아 계속 도전하고 은근 중국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꼭 이 친구들은 장비를 판매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장비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고 DTF 필름인데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오차 없이 잘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서도 많이 안 보이는데 칼라 안쪽으로 글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찍어내면 글루가 거의 바깥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볼륨감을 준 필름에 인쇄를 한 거죠 그래서 두께감도 확실히 있고 인쇄까지 했고 지금 이렇게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핀트 맞춰서 들어가면서 딱 찍히게 하는 예쁜 디자인인데 요런 것도 이제 베트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거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찍어내는게 불가능한데 베트남 노동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DTF 필름을 하고 에코솔벤트 필름을 해가지고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디자인들 이렇게 완성해내는 이 장인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연두색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그 안에 글루 흰색이 함멜트가 녹아있는게 약간 더 작게 그래서 이제 글루가 튀어나오지 않게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정말 제가 이것들 다 샘플 가지고 준비해서 한국에서도 어렵게 공장에서 공정을 돌리지 않아도 완성티만 보유하고 있고 완성모자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냥 브랜드 런칭할 수 있고 한 개씩만 만들고 브랜드 런칭할 수 있어요 공장에 오더 넣어서 300개 500개씩 오더 하고 돈이 다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마케팅비도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경험들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패션인들 젊은 인재들이 자기 제품 만들 때 가장 큰 쾌감을 받는 건데 그 하나 자기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 이제 모자왕이 이렇게 이건 뭐 인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쇄 공장에 가서 하려면 이게 몇 도야 디지털이 되는 거고 커스텀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 프린팅과 커스텀이 합쳐졌을 때 예전 공장들이 못 쫓아올 정도의 그런 기법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퀄리티들 릉이랑 같이 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신세계입니다 여기 신세계를 왔다 갔고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 쭉 해낼 건데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때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장왕이었고 기대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왜 오니 왜 웃어 하하하하 인터뷰 촬영기자éra 희미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